그만 닫아라. 가 다시 못 달린다. 섣불리 사망선고 내리지 마. 선고는 의사 몫이야.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철물점 주인 같다 야. 진짜 철물점 주인이야. 난 다니엘이 스패너 말고 메스 들었을 때가 더 섹시하던데. 근데 그거 동양인들만 그런다? 서양에선 멜방 바지에 스패너 하나면 게임 끝나. 어디서 먹었던 것만 배워가지고! 문짝! 문짝 가져와. 문짝expanteました! 문짝 넣어줘 Ohh! 문짝